전북을 중심으로 한 탄소산업 육성으로 국가탄소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탄소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에 이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유진희 기자입니다. 강찰보다 10배 이상 강하고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탄소섬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초경량화를 위해 자동차와 항공우주 등 산업 전반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핀과 나노튜브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세대 탄소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량화 소재, 수소자동차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서 그 확장성이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한 효성공장이 들어선 전주산업단지. 10여 년 동안 관련 기업이 150여 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부분이 탄소제품을 일부만 생산하고 있고 50명 미만의 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체 매출액 8조 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용차 등 완성차를 생산하는 독일 등에서는 차체에 탄소 소재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선도 기업이 전무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의료기기 등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장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의 차별화와 핵심기술이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수요를 감당해주는 수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북의 탄소 소재 산업이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차세대 소재인 그래핀 등을 연구개발해 IT 등 정보통신기술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접목하려는 방안을 연계해야 합니다. 탄소섬유 관련한 복합제 부분에 신생기업들이나 연구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스피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 제품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희입니다.